유클러스 용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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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유클러스 용산 사업에 출근한 유클러스의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유클러스 용산 사업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5G의 생소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 생긴 5G 체험관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직원이 저도 재미있게 체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5G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용산 사업에 5G 체험관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클러스 용산 사업을 보기 전에 저희 닭부터 먹고 저희 회사의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순댓국하고 닭볶음탕인데 어때요? 맛있겠죠? 오늘은 순댓국하고 닭볶음탕인데 어때요? 맛있겠죠? 오늘은 순댓국하고 닭볶음탕인데 어때요? 맛있겠죠? 순댓국하고 닭볶음탕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마셔야 되는데 저희 유클러스 직원들은 밖으로 커피 사 먹으러 안 가요 2층에 유플카페가 있기 때문이죠 구독자 עם척 문제 저의 용산사옥에는 이렇게 홈미디어로 체험할 수 있는 홈미디어 체험관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용산사옥 홈미디어 체험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진짜 집처럼 해놓는데 한번 보실래요? 알라딘, 나 살게. 스마트홈 동작을 실행할게요. 다시 열어볼게요. 아가디, 나 들어왔어. 스마트홈 동작을 실행할게요. 진짜 집 같지 않나요? 용산사옥 어떠셨어요? 저는 5시가 돼서 퇴근해보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택 수요일이거든요. 아직도 안고싶어요.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하고싶 1회 côté, isolated город의 이로는 눈이 바로 안고싶어요.